검찰이 기독교보금선교회 JMS 정명석 씨의 성범죄 혐의 사건과 관련해 출석을 앞둔 증인들의 신변보호에 나섭니다. 대전지검은 충남경찰청과 회의를 갖고 국외에 체류 중인 피해자들이 입국해 법정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경우를 비롯해 안전가옥과 스마트워치 제공, 법정 동행 등 신변보호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신도 성폭행 등의 죄로 10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3년여간 17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등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